37화 줄거리 맹상군의 문화로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들고 첩자로 제나라에 간 수지는 제선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이후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 피살된다. 진나라를 위해 위나라 상국으로 있던 장인은 진과 위 두 나라의 우호를 맺은 후 다시 진나라 상국이 되어 부기를 누린다. 장인은 소진의 육국 동맹을 차례로 깨뜨려 나가고 제나라는 육국의 맹주로서 모든 나라를 거느리고 진나라에 대항한다. 어리석은 연왕쾌는 자지에게 왕위를 양도하여 연나라는 분란이 끊이지 않고 점점 강승해지는 제나라와 초나라를 이간시키기 위해 장인은 상어땅을 믿기로 초해왕을 속인다. 한편 진무왕은 용력을 과시하기 위해 구정을 들어 힘내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죽고 초해왕은 무모하게 회맹에 참석하기 위해 무간 땅에 갔다가 진나라의 함정에 빠져 함양성에 감금된다. 93. 주부 아사 조나라 무용왕은 신장이 팔척팔촌이며 용같은 눈과 수염에 얼굴은 검으면서도 윤이 났고 가슴의 넓이는 삼척이나 되었다. 그의 기상은 웅대했으며 품은 뜻은 천하를 삼킬 만했다. 조나라 무용왕은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한나라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 후 한나라 여자인 왕우는 아들을 낳았다. 무용왕은 그 아들의 이름을 장이라 짓고 태자로 삼았다. 조나라 무용왕 16년의 일이었다. 왕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거문고를 타고 있는 한 미인을 만났다. 다음 날 무용왕은 조례를 마친 다음 모든 신하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 대부 호강이 말한다. 왕께서 꿈에 만난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거문고를 잘 타기로 유명한 맹유인듯 십사옵니다. 이에 무용왕이 맹유를 대릉대로 불러들이니 바로 꿈에 본 여자와 비슷했다. 무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맹유를 후궁에 두고 이름을 오아라고 지어주었다. 그 후 오아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공자하라 지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한나라 여자인 왕우가 죽자 무용왕은 오아를 왕우로 삼았다. 또한 태자장을 패하고 공자하를 태자로 책봉했다. 조나라는 북쪽으로 연나라와 접했고 동쪽으로는 호나라, 서쪽으로는 이모와 누번족과 접했고 진나라와는 단지 황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처럼 조나라는 사방으로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다. 날이 갈수록 국력이 쇄악해지자 무용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호복을 입고 가죽띠와 가죽신을 신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오랑캐 풍습을 장려하여 옷깃을 왼쪽으로 달고 소매가 좁은 옷을 입게 했다. 이는 활 쏘고 말타기에 적합한 차림새였다. 무용왕은 수레를 없애고 말을 타게 했으며 날마다 사냥을 하도록 독려했다. 이리하여 백성들의 사기가 악량되었고 모두 용맹스러워졌다. 조나라 무용왕은 몸속 군사들을 거느리고 국경 밖으로 나가서 약탈과 침략을 일삼았다. 이윽고 조나라 국토는 상상까지 다다랐고 서쪽으로는 운중 땅까지 다다랐고 북쪽으로는 안문 땅에까지 다다랐다. 이처럼 수백리의 땅을 확장하자 무용왕은 드디어 진나라를 집어삼킬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운중 땅을 통과하여 구원 땅으로 나아가서 남쪽으로 진나라 도읍을 공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장수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무용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친히 나아가 지휘하기로 결심했다. 이윽고 무용왕은 동궁으로 문무백간을 소집한 다음 태자하에게 왕위를 계승했다. 이가 곧 조회왕이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무용왕은 스스로를 주부라 칭했다. 주부가 된 무용왕은 비위를 상국으로 삼고 이태를 태부로 삼고 공자성을 사마로 삼고 전 왕후의 소생인 태자장에게 안양 땅을 주어 안양군으로 봉하고 전블레에게 안양군을 보좌하게 했다. 이는 준환왕 17년의 일이다. 주부는 먼저 진나라 산천의 형세와 진나라 소양왕의 인품을 알아보기 위해 조초라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국서까지 가지고 진나라로 들어갔다. 주부는 지리에 능통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르는 곳마다 진나라 산과 냇물과 험하고 평탄한 지역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이윽고 주부 일행은 함양에 도착하여 진나라 소양왕을 아련했다. 소양왕이 묻는다. 금년 조나라 왕의 연세가 몇인가? 주부가 대답한다. 아직 근력이 왕성한 작년이옵니다. 아직도 정정하다면서 왜 죽기도 전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전했느냐? 주부가 대답한다. 우리 주부께서 지난날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모든 일에 서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나라 다스리는 법을 견습하게 한 것이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요한 나라 일은 주부께서 몸소 결제하십니다. 조나라 역시 우리 진나라를 두려워하느냐? 주부가 대답한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지금 조나라 백성들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지난 날보다 열 배는 강해졌사옵니다. 즉 진나라에 대한 조나라의 국방력이 그만큼 막강해진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만간에 우리 조나라와 진나라가 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옵니다. 진나라 소양왕은 조나라 사신인 조초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감탄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조로 조초에게 공간으로 가서 편의시라고 분부했다. 그날 밤 소양왕은 조나라 사신인 조초의 늠름한 태도와 풍채가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조초는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풍겨 아무래도 웃사람을 섬기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그런 의심이 들자 소양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양왕은 날이 밝자마자 한 시신을 시켜 조초를 데려오라고 분부했다. 그 시신이 공간으로 가서 소양왕의 말을 전하자 조나라 수행원이 나와서 대답한다. 우리나라 사신은 지난밤 갑자기 병안이 생겨 입궁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병조리를 한 후에 진앙을 아련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시신은 돌아가서 소양왕에게 조나라 수행원의 말을 전했다. 그 후 3일이 지났으나 조나라 사신은 입궁하지도 않고 기별조차 없었다. 소양왕은 화가 나서 시신에게 즉시 조나라 사신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시신이 공간에 도착하자 조초는 없고 자신이 진짜 조초라면서 수행원 한 사람이 나왔다. 이에 시신은 진짜 조초라고 나온 그 수행원을 데리고 궁으로 갔다. 소양왕이 묻는다. 내가 진짜 조초라면 며칠 전 조초라고 자칭하던 사람은 누구냐? 조초가 대답한다. 그분은 우리나라 왕의 아버님인 주부입니다. 주부께서는 대왕의 위엄을 뱉기 위해 사신으로 가장하고 오셨던 것이옵니다. 주부께서는 3일 전에 이곳을 떠나 기국하셨습니다. 소양왕은 크게 놀라 즉시 군사를 보내 주부를 잡아오게 했다. 이에 소양왕의 아우인 경양군과 대장백기가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주부를 잡기 위해 떠났으나 그는 이미 3일 전에 한 곳간을 빠져나간 후였다. 경양군과 대장백기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소양왕은 어쩐지 불안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조나라 수행원을 벌하지 않고 예로서 대접한 다음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이듬해에 주부는 군사를 거느리고 운중 땅을 한 바퀴 순회하면서 서쪽 누번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영수 땅에 성을 쌓은 다음 중산을 진압하고 그 성 이름을 조항성이라 부르게 했다. 주부의 부인 오아 역시 비양 땅에 성을 쌓고 부인성이라 명명했다. 이로써 조나라는 한조 위 삼진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때에 초해왕이 진나라 함양성을 탈출하여 조나라 경계로 도망쳐왔다. 조해왕은 그 이를 보고받고 모든 신하를 불러 의논했다. 그 결과 초해왕을 받아들이면 진나라에 분노를 살 것이고 또 주부가 누번에 성을 쌓느라고 안 계신 터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문을 닫아 입국을 거절하게 했다. 초해왕은 조나라에서 거절을 당하고 다시 위나라를 향해 달아났다. 그러나 도중에서 추격해온 진군에게 붙잡혀 함양으로 압송되었다. 초해왕은 다시 붙잡혀 함양성에 감금되자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마침내 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 쓰러졌다. 초해왕은 쓰러진 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제서야 소양왕은 초해왕의 시신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초나라 백성들은 진나라의 속임수에 빠져 객사한 초해왕의 시신이 돌아오자 거리로 몰려나와 대성통곡했으며 모든 나라 제후들은 진나라의 무도한 처사를 비난했다. 이리하여 다시 천하대세는 담합하여 진나라를 배척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구로는 초해왕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 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공자난과 간신 근상 때문이었으나 그 두 사람은 여전히 조종을 드나들고 있었다. 게다가 왕과 신하들까지 일신의 편안함을 생각하여 진나라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안했다. 이에 구로는 틈나는 대로 초경왕에게 간신을 멀리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객사하신 초해왕의 원수를 갚으라고 간했다. 공자난은 구론의 생각을 눈치채고 근상을 시켜 초나라 경량왕에게 참소하게 했다. 구론은 자신에게 중책을 맡기지 않음에 불만을 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왕은 불효한 사람이라 진나라를 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생각도 안 한다. 또한 공자난 등도 왕에게 진나라를 쳐야 한다고 간하지 않으니 불충한 놈들이다 라고 한답니다. 경량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구론의 간직을 삭탈하고 시골 고향으로 내쫓았다. 구론에게는 먼 지방으로 출가한 수라는 누님이 있었다. 그 누님은 자기 동생인 구론이 간직을 삭탈당하고 시골 고향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그녀는 오랜만에 친정에도 다녀올 겸 동생 구론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인 기땅으로 갔다. 그녀는 동생 구론을 보고 잔뜩 놀랐다. 구론은 머리를 산발한 채 얼굴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게다가 몸이 매우 수척해져서 마치 말라죽은 나무처럼 보였다. 구론 몸으로 구론은 날마다 강가로 나가 자기 심정을 시로 노래했다. 누님이 보다 못해 구론을 타이른다. 초나라 왕이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이렇듯 몸이 수척해지도록 근심하고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행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이 있으니 그건 아마 열심히 갈아서 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해라. 구론은 누님의 강국한 당부를 저버릴 수 없어 그날부터 밭을 갈았다. 마을 사람들은 구론의 충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그를 도와주었다. 반달쯤 지난 후 누님이 시가로 돌아가자 구론이 크게 탄식한다. 나락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리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구론은 강가로 나가 큰 돌을 가슴에 안고 명라강에 빠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구론이 강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급히 명라강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구론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배를 타고 강을 우르내렸으나 결국 그 시체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의 가을에 구론이 경작해놓은 논에서는 백옥같은 쌀이 소출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논을 운미전이라 명명하고 각기 돈을 모아서 사당을 짓고 구론의 넋을 모셨다. 그리고 마을 이름을 자기양이라고 고쳤다. 한편 조나라 주부는 운중 땅을 순회한 다음 도우빈 한단 땅으로 돌아가서 농공행상을 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5일 동안 술을 나눠주게 하니 모든 신하가 칭송했다. 주부는 아들인 조회왕 곁에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 조례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회왕은 나이가 어리건만 왕자의 높이 버티고 앉아있었으며 지난날 태자로 있다가 폐해당한 공자장은 대장부의 몸이건만 어린 동생에게 공손히 절하고 나서 모든 신하들과 발을 맞추어 축하하는 춤을 추었다. 주부는 형이 나의 어린 동생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조례가 끝난 다음 주부가 공자승에게 묻는다. 그대는 오늘 조례 때 안양군을 보았소. 비록 예법에 따라 절을 하고 춤을 추기는 했지만 장자로서 어린 동생을 섬겨야 하니 자연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오. 내 장차 우리나라를 이등분하여 둘 다 왕을 시킬까 하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오. 공자승이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이미 이를 잘못 처리하셨사옵니다. 이제 임금가신하가 정해졌는데 다시 문제를 야기시키면 혹 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아직도 내가 모든 권한을 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다는 것이오. 주부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내궁으로 들어갔다. 오아가 주부의 안색이 박지 못함을 보고 묻는다. 오늘 조례에서 좋지 못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큰아들 장이 어린 동생에게 신하로스의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 둘 다 왕을 시킬까 하고 공자승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극구 만류하지 않겠소. 그래서 망설이고 있소. 지난날 진목공에게는 구와 성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진목공이 별세하자 장자인 구가 그 뒤를 이어 익당에 도읍을 했으며 동생인 성사에게는 고곡당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곡당에 살던 성사의 자손들은 점차 강성해져서 마침내 익당을 쳐서 구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처럼 동생인 성사의 자손들이 형님뻘인 구의 자손을 쳤는데 이제 장자인 공자장이 어린 아우와 왕위를 다툰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 모자는 공자장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주부는 오아의 말에 현혹되어 공자장에게 나라를 나눠주려던 생각을 바꿨다. 지난날 공자장이 태자로 있었을 때부터 그를 지성껏 받들던 한 시자가 있었다. 그 시자는 우연히 오아와 주부가 하는 말을 엿듣고 그 즉시 공자장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말을 그대로 고했다. 이에 공자장은 전블레를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전블레가 말한다. 주부께서 두 아들에게 나라를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신 것은 공정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아가 그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왕은 연소하여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니 이 틈을 이용하여 대사를 도모하면 주부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장이 강곡히 당부한다. 이 일이 성사되도록 힘써준다면 내 장차 그대와 함께 부기를 누릴 생각이오. 태부 이태는 상국 비위와 절친한 사이였다. 어느 날 이태가 비위에게 은밀히 말한다. 안양군은 용맹스러우며 교만한 사람으로 현재 자기 위치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소. 그러한 안양군을 지금 구집이 세고 강직한 전블레가 섬기고 있소. 그들이 만약 요행수만 믿고 변란을 일으킨다면 권력이 크고 많은 존경을 받는 그대가 누구보다 먼저 화를 입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병을 칭탈하여 공자성에게 상국자리를 내주고 화를 면하도록 하시오. 비위가 대답한다. 주부께서 나에게 중책을 맡기신 것은 나라의 안의를 능히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오. 아직 변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질의 겁을 먹고 피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이태가 크게 탄식한다. 그대는 충신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니오. 이태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상국 비위와 작별하고 돌아갔다. 그 후 비위는 자꾸 이태의 충고가 생각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벼슬을 내놓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상국 비위는 가까이 두고 있는 고신을 불러 이후로 왕을 모시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먼저 알리라고 분부했다. 그 후 주부는 조해왕과 함께 사고 땅으로 놀러갔다. 안양군 공자장도 그들 일행을 따라갔다. 사고 땅에는 상나라 때 주왕이 쌓아놓은 높은 데가 있었으며 별궁이 둘이나 있었다. 이에 주부와 조해왕은 약 10리가량 떨어진 별궁을 하나씩 차지하고 거쳐했다. 안양군이 거쳐하게 된 공간은 두 별궁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전불레가 안양군에게 권한다. 왕은 휴양차 왔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사를 도모할 때입니다. 우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주부의 명이라고 속이고 이리로 부르십시오. 나는 미리 군사를 거느리고 매복해 있다가 이곳으로 오는 왕을 습격하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주부를 받들어 모시고 모든 신화와 군사를 무마한다면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안양군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전불레의 계책을 칭찬했다. 그날 밤 안양군은 신복 한 사람을 조회왕에게 보냈다. 그 신복이 별궁으로 가서 조회왕에게 천연스레 고한다. 주부께서 갑작스레 병이 나서 속히 왕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때 조회왕 곁에 있던 고신은 이 말을 듣고 지난번에 각별히 당부하던 것이 생각나 상국비위에게 가서 들은 말을 고했다. 상국비위는 의심을 품고 조회왕에게 갔다. 신이 먼저 주부가 계시는 별궁으로 가겠으니 왕께서는 신이 기별하기 전에는 절대 행차하지 마십시오. 상국비위는 다시 고신에게 자기가 기별할 때까지는 절대 국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한 연후에 약간의 기병을 거느리고 주부가 있는 별궁으로 떠났다. 상국비위 일행이 말을 타고 밤길을 달릴 때 매복해 있던 전불레는 그들을 조회왕 일행으로 착각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모조리 죽였다. 그 후에 횃불을 밝히고 죽은 자들을 살폈으나 조회왕은 없고 대신 상국비위가 죽어 있었다. 이거 기밀이 누설되었나 보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날이 새기 전에 왕을 습격해야 한다. 전불레는 즉시 안양군과 함께 가서 조회왕이 거쳐하는 별궁을 쳤다. 이때 고신은 이미 국문을 굳게 걸고 모든 방비를 끝마친 후였다. 그래서 안양군과 전불레는 힘껏 별궁을 공격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어느덧 날이 밝기 시작하자 고신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별궁 지붕으로 올라가서 안양군이 거느린 군사들을 향해 마구 화를 쏘았다. 이에 안양군의 군사들 중에는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전불레는 군사들로 하여금 나무 위에 커다란 돌을 비끄러매고 국문을 향해 쏘게 했다. 이에 큰 돌이 국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자 조회왕은 별궁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처럼 사세가 급박해질 때 국문 밖에서 커다란 함성이 일며 말을 탄 군사들이 손살같이 달려왔다. 그 군사들은 안양군의 군사들을 마구 쳐 죽였다. 이에 안양군과 전불레는 대패하여 군사들과 함께 황망히 도망쳤다.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 사람은 공자성과 이태로서 혹시나 안양군이 별난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도읍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과연 그들이 왔을 때 안양군 일당이 조회왕을 공격하던 참이어서 때마침 큰 공을 세웠다. 안양군이 달아나면서 전불레에게 묻는다. 이제 대패했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속히 주부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추격병을 맞겠습니다. 이에 안양군은 홀로 주부가 있는 별궁으로 달려갔다. 과연 주부는 장자인 안양군이 별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도망왔다는 말을 듣자 즉시 국문을 열고 맞아들였다. 그리고 큰아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주었다. 한편 전불레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병을 맞아 싸우다가 마침내 이태의 칼을 맞고 죽었다. 이태가 공자성에게 말한다. 전불레는 죽였지만 안양군이 보이지 않는구려. 그는 필경 주부가 계시는 곳으로 달아났을 것이오. 이태와 공자성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주부가 있는 별궁으로 달려갔다. 이태와 공자성이 궁 안으로 들어가서 주부께 청한다. 원컨대 주부께서는 반역한 안양군을 내주십시오. 안양군은 이곳으로 오지 않았으니 그대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보아라. 이태와 공자성은 거듭 안양군을 내달라고 청했으나 주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이태와 공자성은 주부 앞에서 물러나와 군사들을 시켜 별궁을 사사치 뒤지게 했다. 마침내 군사들은 이중으로 된 벽에 숨어있던 안양군을 찾아냈다. 이태가 즉시 칼을 뽑아 안양군의 목을 베자 공자성이 깜짝 놀라 묻는다. 어째소 이렇듯 성급히 죽였소? 이태가 대답한다. 만약 주부께서 안양군을 돌려달라고 명령하면 어쩌겠소? 그 명을 거역한다면 신하의 도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역적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오. 때문에 일찌감치 죽여버리는 것이 좋소. 그제야 공자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가 안양군의 목을 들고 나오는데 궁실 쪽에서 주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태가 공자성에게 말한다. 주부께서는 안양군을 측은히 여겨 궁안에 감춰주었소. 그런즉 주부는 장차 우리에게 별궁을 포위한 죄와 마음대로 안양군을 잡아죽인 이를 책망할 것이오. 그리고 우리의 일족을 몰살할지도 모르오. 지금 왕은 연소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소. 이제 우리는 매사를 가감히 처리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소. 이윽고 이태와 공자성은 군사들에게 별궁을 빈틈없이 포위한 다음 궁안을 향해 큰소리로 외친다. 왕명을 전하니 똑똑히 듣거라. 속히 궁 밖으로 나오는 자는 벌하지 않겠으나 마냥 늦게 나오는 자는 역적과 내통한 죄로 다스려 그 일족까지 능지처참할 것이다. 별궁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왕명이란 말을 듣고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왔다. 결국 별궁 안에 남은 사람은 주부 한 사람뿐이었다. 주부는 내실을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밖으로 나가려고 궁문을 밀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치고 밀어도 궁문은 열리지 않았다. 군사들이 별궁을 포위한 지도 5일이 지났다. 주부는 너무도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던 중 뜰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참새둥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부는 간신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참새알을 집어먹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자 주부는 마침내 굶어죽고 말았다. 그러나 바깥 사람들은 주부가 죽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석 달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별궁 안으로 들어가서 말라 비틀어진 주부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에 공자성은 조회왕을 모시고 사구 땅으로 와서 주부의 시체를 염하고 장사진했다. 그 후 조회왕은 공자성을 상국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자성이 병으로 죽자 다시 공자성을 상국으로 삼았다. 지난 날 공자성은 주부가 나라를 이등분하여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을 때 극구 만류했었다. 그래서 조회왕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공자성을 상국으로 삼은 것이다. 조회왕은 또 공자성에게 평원땅을 하사하고 평원군이란 칭호를 주었다. 평원군은 제나라 맹산군처럼 선비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부중으로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늘상 먹고 자는 선비만도 수천명에 이르렀다. 평원군의 부중에 솟아있는 단청이 아름다운 높은 누각에는 미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누각 근처의 민가에 한 전른바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전른바리는 새벽에 다리를 전룩거리며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기렀다. 이때 한 미인이 누각 위에서 물을 긋는 전른바리를 굽어보다가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전른바리는 붕괴하여 부중으로 가서 평원군을 뵙겠다고 청했다. 이에 평원군은 마루까지 나와 그 전른바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평원군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전른바리가 말한다. 평원군께서는 선비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선비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평원군의 부중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는 평원군께서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선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찍이 병을 알아 이렇듯 다리를 전룩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후원 누각에 있는 여자에게 크나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찌 한낱 여자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평원군께서는 즉시 그 여자의 목을 베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평원군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른바리가 물러가자 평원군은 다시 크게 웃으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로다. 그래 한 번 비웃음을 받았다고 미인의 목을 베라고 요구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도다. 본시 평원군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중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의 명부를 열람했다. 이는 드나드는 손님과 선비의 수를 조사해서 다음 달에 필요한 양식과 필수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는 손님과 선비의 수요가 줄어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부중에 머물고 있던 선비들은 다 가버리고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평원군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모든 손님과 선비를 대청으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평원군이 좌우를 돌아보며 묻는다. 내 이제까지 모든 선비와 손님을 대접하며 한 번도 소홀한 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거의 반이나 되는 손님과 선비가 이곳을 떠나버렸으니 어찌된 영문이오. 한 손님이 대답한다. 평원군께서는 전름바리를 비웃은 미인의 목을 베겠다고 약속하시고도 아직껏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비들은 평원군께서 자이건 아니건 간에 여색을 탐하고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결론을 짓고 이곳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떠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평원군은 크게 놀라 모든 선비들에게 사죄하고는 허리에 찬 칼을 시자에게 주었다.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누각에 거쳐하는 미인의 목을 베어오노라. 얼마 후 시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미녀의 목을 쟁반에 받쳐가지고 왔다. 평원군은 친히 그 미녀의 목을 가지고 전름바리 집에 가서 정중히 사죄했다. 이에 모든 문화 선비들은 평원군의 어진 덕을 크게 칭송했다. 그 후 평원군의 부중에는 다시 천하 모든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진나라 소양왕은 평원군이 미인의 목을 베어 친히 전름바리 백성에게 사죄했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감탄했다. 소양왕이 상수에게 그 일을 말하고 나서 칭찬한다. 평원군은 참으로 어진 인물이오. 상수가 대답한다. 조나라 평원군이 어질다고 해도 제나라 맹상군의 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어째서 맹상군이 더 훌륭하단 말이오. 맹상군은 그 부친인 전영이 생존했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았으며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모든 나라 제후들도 맹상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부친 전영은 서자인 맹상군을 적자로 삼고 자기 뒤를 잊게 했습니다. 그 후로 더욱 많은 선비들이 맹상군 문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맹상군은 그 많은 선비들을 자기가 입는 옷과 자기가 먹는 음식에 조금 더 차별 없이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많은 손님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가산을 탕진한 적도 있습니다. 천하 모든 나라에서 제나라로 모여든 손님과 선비들은 진실로 맹상군을 존경했으며 한 명도 악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라 평원군은 자신이 사랑하는 미인이 전룸발이를 비웃었건만 능히 그 미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손님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그제야 미인의 목을 끊어 사죄했습니다. 그러한 평원군을 어찌 맹상군에 비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양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과인이 맹상군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은데 언제쯤이나 그를 만나볼 수 있겠소? 상수가 대답한다. 그렇다면 맹상군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십시오. 지금 제나라 상국으로 있는 그가 과인이 부른다고 오겠소? 왕께서는 아드님이나 아우를 제나라에 볼모로 보내고 맹상군을 초청하십시오. 우리가 그처럼 강곡히 청하면 제나라도 맹상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맹상군이 오면 왕께서는 그를 상국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제나라도 우리가 볼모로 보낸 분을 상국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제나라와 힘을 합쳐 천하의 일을 도모하면 어려운 일이 없사옵니다. 진나라 소양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여 상수의 계책을 칭찬한 다음 아우인 경양군을 제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제나라에 도착한 경양군이 제민왕에게 청한다. 우리 대왕께서는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맹상군과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귀국에 볼모로 보내고 맹상군을 초청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부디 그 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민왕이 대답한다. 이 일은 과인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소. 일단 맹상군을 불러 그 의향을 물어보겠으니 그대는 물러가서 여독을 풀도록 하오. 한편 맹상군 부중에 있는 선비들은 진앙이 경양군을 볼모로 보내고 자기네 주인을 초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비들이 맹상군에게 권한다.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꼭 진나라로 가도록 하십시오. 이때 소진의 동생 소대가 연나라 사신으로서 제나라에 와있었다. 소대가 맹상군에게 말한다. 이번에 내가 제나라로 오는 도중에 흙으로 만든 사람과 나무로 만든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자네는 비만 오면 무너지는 운명일세 라고 말하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웃으면서 나는 비를 맞고 무너지더라도 결국 흙이 될 뿐일세. 그러나 자네는 비가 오면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장차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나라는 범처럼 무섭고 이리처럼 음흉한 나라입니다. 그 일례로 진나라가 초회왕을 감금해 놓고 죽기 전까지 돌려보내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무도한 진나라가 만약 대감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대감의 말로가 어찌 될 것인지 나는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이웃고 맹상군은 재미낭에게 가서 진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날 저녁 광장이 재미낭에게 아랜다. 진나라가 볼목까지 보내며 맹상군을 초청한 것은 우리 재나라와 친밀히 지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나라가 맹상군을 보내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또 진나라에서 보낸 경향군을 우리나라에 그냥 두는 것도 그들을 부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경향군을 예로써 진나라에 돌려보내고 맹상군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나라 왕도 우리 재나라의 태도에 감격할 것이며 따라서 맹상군을 더욱 극진히 대우할 것이옵니다. 이튿날 재미낭이 경향군을 불러들여 말한다. 과인은 기국이 청하는 대로 맹상군을 보내기로 했소. 우리 재나라와 진나라는 서로 친밀한 사이인데 어찌 귀하신 그대를 볼무로 둘 수 있겠소. 안심하고 기국하시오. 이에 경향군은 재나라가 준비한 수레를 타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맹상군도 마지못해 천여명의 선비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향해 떠났다. 맹상군은 함양에 도착하자마자 소양왕을 뵙기 위해 궁으로 들어갔다. 소양왕은 친히 계약까지 내려와서 맹상군을 반가이 영접했다. 과인이 선생을 한번 만나보려고 여러 해 동안 벼르다가 오늘날 이렇듯 서로 만났으니 평생 소원을 성취했소. 맹상군은 소양왕에게 길이가 이촌에 눈처럼 흰 여우털로 만든 백호구 가돗 한 벌을 바쳤다. 그 가돗은 천하에 둘도 없는 옷이었다. 소양왕은 그 백호구 가돗을 입고 내궁으로 들어가서 애첩인 연희에게 자랑했다. 연희가 묻는다. 이까지 가돗이 무예 대단하다고 이처럼 자랑하시옵니까. 소양왕이 대답한다. 여우는 수천년이 지나야 그 털빛이 휘어진다. 이 백호구는 그런 여우의 겨드랑이를 떠서 만든 옷이라 이처럼 빛이 백설같고 부드럽다. 어찌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 아니겠느냐. 제나라가 산동지방의 대국이라서 이처럼 희귀한 물건을 예물로서 바친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날씨가 더워 소양왕은 고장관리에게 백호구 가돗을 내주며 잘 보관했다가 추워지면 밭이라고 분부했다. 이튿날 소양왕은 문무백간을 소집하여 장차 맹상군을 승상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나라 승상인 화리질은 이 말을 듣고 맹상군에게 자기 주의를 뺏길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자신의 문객인 공선석에게 이 일을 방해하라고 분부했다. 공선석이 궁으로 들어가서 소양왕에게 말한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제나라 사람인 맹상군을 우리나라 승상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그는 반드시 제나라에 유리하도록 모든 일을 처리한 연후에야 비로소 우리 진나라를 돌볼 것이옵니다. 게다가 맹상군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그가 계획한 일은 성사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와 함께 온 선비만도 일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천하선비를 자기 문화로 끌어들이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맹상군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는다면 제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 왕께서는 신중히 처리하시옵소서. 소양왕은 승상화리질을 불러 공선석의 한 말을 전하고 그 뜻을 물었다. 승상화리질이 대답한다. 공선석의 말이 올사옵니다. 이에 소양왕이 말한다. 그렇다면 맹상군을 제나라로 돌려보내야겠소. 맹상군이 우리나라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맹상군을 따라온 천여 명의 선비들은 우리 진나라 실정을 소상히 파악했을 것이옵니다. 하온증 맹상군을 죽여버리는 것이 후환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옵니다. 마침내 소양왕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맹상군 일행은 관사에 유숙하고 있었다. 경양군은 지난번 볼모로서 제나라에 갔을 때 맹상군으로부터 후환 대접을 받았다. 맹상군은 경양군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양군이 분국으로 돌아올 때 맹상군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징귀한 그릇을 여러 개 선사했다. 이때부터 경양군은 맹상군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경양군은 형님인 소양왕이 맹상군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매우 놀랐다. 이에 경양군은 은밀히 관사로 가서 맹상군에게 진왕의 뜻을 전했다. 맹상군이 묻는다. 그럼 어찌해야 내가 살 수 있겠소? 경양군이 대답한다. 지금 궁중에는 왕이 특히 총애하는 연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왕은 그녀의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혹 기공이 귀한 보물을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연희에게 가서 부탁해 보겠습니다. 연희가 그 보물을 받고 진왕에게 잘만 말하면 기공은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맹상군은 경양군에게 백옥 두 쌍을 내주며 일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경양군은 즉시 궁으로 가서 연희에게 백옥 두 쌍을 바친 다음 맹상군이 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국히 부탁했다. 연희가 백옥 두 쌍을 밀어내며 말한다. 첩은 본시 옥을 좋아하지 않소. 단지 흰 여우털로 지은 백호구 가돗을 가져온다면 맹상군을 위해 힘껏 주선해 보겠소. 경양군은 할 수 없이 관사로 가서 맹상군에게 연희의 말을 전했다. 맹상군이 크게 탄식한다. 나에게 백호구 가돗이 있긴 있었지만 이미 진왕께 예물로 바친 후라 이 일을 어찌하리오. 맹상군은 자신을 따라온 모든 선비에게 백호구 가돗을 한 벌도 구할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선비가 없었다. 이때 맨 아랫자리에 앉아있던 선비가 말한다. 제가 한번 백호구 가돗을 구해보겠습니다. 맹상군이 묻는다. 그대가 무슨 수로 그 백호구 가돗을 구해온단 말이오. 그 선비가 대답한다. 제가 개가 되어 도족질을 하겠습니다. 맹상군은 웃으면서 선비에게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 선비는 개 탈바가지를 쓰고 개구멍을 통해 진나라 궁중 고장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개처럼 지저댔다. 궁중의 고장지기는 그 소리를 듣고는 개가 온 것으로 알 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익숙해지자 고장지기는 깊이 잠들었다. 그제야 개로 변신한 선비는 고장지기가 차고 있던 열쇠를 훔쳐내어 즉시 고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웃호 선비는 개 속에 들어있는 백호구 가돗을 훔쳐가지고 다시 개구멍으로 빠져나왔다. 선비가 관사로 돌아가서 맹상군에게 백호구 가돗을 바쳤을 때는 아직 날이 새기 전이었다. 다음 날 맹상군은 경양군을 불러 백호구 가돗을 내주었다. 이에 경양군은 즉시 궁으로 들어가서 연희에게 백호구 가돗을 바쳤다. 연희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그날 밤 연희는 소양왕에게 술을 권하며 온갖 애교를 다 떨었다. 왕이 만치하여 자리에 눕자 연희가 말한다. 듣건대 제나라 상국인 맹상군은 모든 나라의 신망을 받고 있는 덕망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옵니다. 처음에 맹상군은 우리나라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강곡한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등용하지 않으려면 그냥 제나라로 돌려보낼 것이지 어찌하여 죽이려 하십니까? 대왕께서 만약 맹상군을 죽인다면 다시는 천하에 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소양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참으로 옳은 말이요. 다음 날 아침 진나라 소양왕은 시신에게 맹상군에게 수례와 여권을 주어 제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분부했다. 관사에 있던 맹상군은 궁에서 나온 시신으로부터 여권을 받았다. 시신이 돌아간 다음 맹상군이 모든 선비에게 말한다. 내 다행히 연희의 도움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나라를 벗어나기 전에 진앙이 후회하고 추격병을 보낸다면 살아날 길이 없소. 이때 선비들 중에는 여권을 잘 위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선비는 여권에 적혀있는 맹상군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다른 이름을 써넣었다. 그 후에 맹상군 일행은 함양성을 떠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속욕으로 수례를 몰았다. 그들 일행이 진나라 마지막 관문인 함곡관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관문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다. 이 함곡관을 통과해야만 진군이 뒤쫓아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문을 열고 닫는 시각이 정해져 있어 해가 저물면 닫히고 닭이 울면 열렸다. 맹상군 일행이 금방이라도 진군이 뒤쫓아올 것만 같아 초조해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닭우름 소리가 들려왔다. 맹상군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본 즉 한선비가 닭우름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웃고 저편 어딘가에서 진짜 닭이 회를 치며 울어댔다. 동시에 사방에서 닭들이 서로 화답하듯 울었다. 진나라 관리들은 닭소리에 잠이 깼다. 그리고 새벽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관문 앞에 모여서 있는 맹상군의 여권을 본 후에 관문을 열었다. 맹상군 일행은 한곡관을 빠져나와 다시 전속력으로 수레를 달렸다. 맹상군이 수레 위에서 두 선비를 돌아보며 살해한다. 내가 이번에 살아난 것은 개소리와 닭소리를 잘 흉내내는 두 선비 덕분이었소. 이 말을 듣고 다른 선비들은 아무 공도 세우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고 이후로 닭소리를 잘 흉내내는 선비와 개소리를 잘 흉내내는 선비를 예로서 대하게 되었다. 한편 화리질은 맹상군이 제나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궁으로 달려갔다. 화리질이 소양왕에게 말한다. 왕께서는 맹상군을 죽이는 일을 원치 않으셨다면 신도 끝까지 죽여야 한다고 고집하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맹상군을 볼모로써 우리 진나라에 옥류에 둘 수도 있었건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돌려보내셨습니까. 그제야 소양왕은 크게 후회하며 급히 가서 맹상군을 잡아오라고 분부했다. 이에 진군이 급히 뒤따라갔으나 맹상군 일행은 이미 함곡간을 벗어난 후였다. 이 보고를 받고 소양왕이 크게 탄식한다. 그새 함곡간을 빠져나갔다니 맹상군은 귀신도 측량 못할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과연 천하의 현사로다. 그 후 날씨가 쌀쌀해지자 소양왕은 고장지기를 불러 백호구 가돗을 가져오라고 분부했다. 이에 고장지기가 부고에 가서 괴속을 뒤졌으나 백호구 가돗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없었다. 고장지기가 왕에게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랜다. 백호구 가돗이 없어졌사옵니다. 소양왕이 크게 노하여 고장지기를 심하게 나무란 다음 내궁으로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연희가 똑같은 백호구 가돗을 입고 있었다. 소양왕이 묻는다. 그 백호구 가돗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연희가 대답한다. 일찍이 맹상군이 사람을 시켜 첩에게 선사한 것이옵니다. 소양왕은 각방으로 조사한 결과 맹상군 문화의 한 선비가 훔쳐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양왕이 다시 탄식한다. 맹상군 문화에는 별의별 인재가 다 모여 있구나. 소양왕은 그 백호구 가돗을 연희에게 하사하고 고장지기도 처벌하지 않았다. 94. 풍안탄역 진나라에서 도망쳐 귀국하는 길에 맹상군은 조나라를 지나가게 되었다. 조나라 평원군 조승은 30리 밖에까지 나와 맹상군 일행을 영접했다. 맹상군의 이름만 들었을 뿐 직접 본 일이 없었던 조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다투어 거리로 나왔다. 맹상군은 원래 키가 작고 풍채가 혼출하지 못했으므로 그를 보러 온 사람들 중 하나가 웃으며 말한다.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이 높기에 그 풍채도 굉장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보잘것 없군 그래.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그날 밤 맹상군의 풍채를 보고 비웃은 사람들이 모두 무참한 죽음을 당했다. 다음 날 그 일을 보고받고 평원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맹상군 문화의 선비들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는 것을 곧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맹상군 일행은 평원군의 전송을 받으며 유유히 조나라를 떠났다. 한편 맹상군이 짓나라에서 벼슬을 살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재민왕은 그가 무사히 도망쳐오자 반갑게 맞아 다시 상국으로 삼았다. 그 후로 맹상군 문화로 모여드는 선비의 수는 더욱 늘었다. 맹상군은 객사를 더 많이 지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객사의 1, 2, 3등에 등급을 매겼다. 1등 객사는 대사, 2등 객사는 행사, 3등 객사는 전사라 했다. 1등 객사를 대사라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맹상군을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할 만하다는 뜻으로 상객은 모두 대사에서 기거했다. 상객들은 식사 때면 고기 반찬을 먹고 출다할 때면 가마를 탔다. 2등 객사를 행사라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겐 다행히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뜻으로 중객은 모두 행사에서 기거했다. 중객들은 식사 때는 고기 반찬을 먹지만 출다할 때엔 가마를 타지 못하고 걸었다. 3등 객사를 전사라고 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겐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하객은 모두 전사에 기거했다. 하객들은 그저 밥이나 얻어먹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떨어진 옷에 집신을 신은 한 풍채 좋은 나그네가 맹상군을 찾아왔다. 그는 제나라 출신으로 풍안이라는 사람이었다. 맹상군은 아랫사람에게 분보하여 풍안을 3등 객사인 전사로 안내하게 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 맹상군이 전사사감을 불러 묻는다. 얼마 전에 온 그 풍안이란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소? 전사사감이 대답한다. 풍선생은 가진 것이라곤 칼 한 자루뿐인데 그나마 칼을 넣는 자루가 없어서 항상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식사만 마치면 그는 뜰에 내려가 그 칼을 뽑아 들고 긴 칼을 짚고 왔으나 고기 반찬도 얻어먹지 못하는구나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에 맹상군이 웃으며 말한다. 대접이 소홀하다고 불평하는 모양이니 그를 행사로 옮겨주도록 하오. 그리고 행사사감에게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아두었다가 5일 후에 내게 와서 보고하라 이루오. 5일이 지난 후 행사사감이 맹상군에게 와서 보고한다. 행사로 옮긴 후에도 풍선생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데 긴 칼을 짚고 왔으나 출타하려 해도 수레가 없구나 하고 가사가 좀 달라졌습니다. 상객 대접을 받고 싶은 모양이라고 생각한 맹상군은 다시 풍안의 거처를 대사로 옮기게 한 다음 대사사감에게 그 고동을 보아두었다가 보고하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상객 대우를 받게 된 풍안은 거처를 옮기자마자 곧 수레를 타고 출타했다가 밤늦게 대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칼을 빗겨들고 뜰을 거닐면서 긴 칼을 짚고 왔으나 집 하나가 없구나 하고 노래했다. 대사사감으로부터 그 일을 보고받은 맹상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한다. 참으로 욕심많은 사람이로구나. 또 무슨 노래를 하나 잘 들어두었다가 곧 보고하도록 하오. 그러나 풍안은 그 후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풍안이 맹상군 문화에 와있은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살림을 맡아보는 도감이 맹상군에게 와서 창고에 한 달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이에 맹상군은 문서를 꺼내보았다. 거둬드릴 곡식과 이자가 많았다. 서럽당에서 받는 국농만으로는 많은 문객을 먹여 살릴 도리가 없어 맹상군은 수입의 일부를 다시 서럽당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거두어 비용에 보충했던 것이다. 맹상군이 선비들에게 묻는다. 누가 서럽당으로 가서 곡식과 이자를 거두으시겠소? 그러자 대사 사감이 사람 됨을 시험해 볼 겸 풍안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맹상군은 풍안을 불러 서럽당에 다녀오도록 했다. 풍안은 큰 수레를 타고 서럽당으로 떠났다. 서럽당 백성들은 맹상군을 대신해서 풍안이 이자를 거두러 왔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돈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바쳤다. 들어온 돈을 계산해보니 십만금이었다. 풍안은 그 돈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시킨 다음 다음과 같은 공문을 거리에 개시했다. 맹상군의 곡식이나 돈을 구호 쓴 자는 그 이자를 갚았거나 못 갚았거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용증서를 가지고 내일 부중으로 오라. 변변차는 아마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모두 한 잔씩 마시고 가도록 하라. 다음 날 백성들은 아침부터 부중으로 몰려들었다. 풍안은 그들에게 일일이 술과 음식을 권하며 비교적 부유한 자와 비교적 가난한 자를 살펴보았다. 음식 대접이 끝나자 풍안은 원장부와 차용증서를 일일이 대조하며 그들의 집안 형편을 물었다. 당장은 어렵지만 장차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자에겐 연기한 날짜를 차용증서에 기입해서 돌려보냈다. 그러자 너무 가난해서 아무래도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자들만 남았다. 풍안은 좌우 음리들에게 분부하여 뜰에 불을 피우게 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차용증서를 다 모아가지고 뜰 아래 내려가 불 속에 그것을 던져넣었다. 차용증서를 다 태운 다음 풍안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말한다. 맹상군께서는 이번에 나를 서릅당으로 보내며 여유가 있어 장차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자에겐 날짜를 연기해 주고 너무 가난해서 아무래도 갚기 힘든 자의 차용증서는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다. 이곳 서릅당 사람들은 참으로 후덕한 주인을 모신 셈이니 그 높으신 뜻과 은덕을 잊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모두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한 음리의 밀고로 이 소식을 듣고 맹상군은 크게 노하여 곧 풍안을 소환했다. 맹상군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풍안에게 물었다. 그간 수고가 많았소. 그래 이자는 다 받아가지고 왔소. 이자 대신 대군을 위해 큰 덕을 거둬 가지고 왔습니다. 맹상군이 그제야 큰 소리로 나무란다. 내 듣건데 그대는 서릅당에서 많은 이자를 받았으나 그곳으로 술을 사서 백성들을 대접하고 더구나 그들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아 그 반 이상은 불에 태워버렸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소. 그리고 큰 덕을 거둬 가지고 왔다니 어디 그 큰 덕이란 것을 좀 봅시다. 이에 풍안이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대군께서는 고정하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비질진 자들이 워낙 많고 보니 술이라도 대접하면서 살펴보지 않고는 그들의 형편을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자에겐 날짜를 연기해주고 도저히 갚을 형편이 못되는 자의 차용증서는 태워버렸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독촉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군은 손해를 입었지만 어지럽고 의로운 대군의 이름은 후세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가 대군을 위해 거두어 가지고 온 큰 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야 어쩔 수가 없었으므로 맹상군은 속으로는 화가 났으나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가지고 수고를 치하했다. 한편 진나라 소양왕은 장차 맹상군이 보복할 것을 근심하여 그를 없애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나라로 보내어 다음과 같은 동요를 퍼뜨렸다. 맹상군의 이름은 천하의 드놈네. 천하는 맹상군만 알 뿐 재미낭이 있음은 모르네. 머지않아 맹상군이 왕이 된다네. 또한 진의 소양왕은 초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진나라 사신이 초나라 경량왕에게 아랜다. 지난날 초해왕께서 우리나라에 와 계셨을 때 재나라 맹상군은 우리 왕께 초해왕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맹상군은 초나라 태자를 재나라의 볼모로 잡아두고 우리 왕으로 하여금 초해왕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 왕께서는 진한죄를 싣고자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한 맹상군을 잡아 죽이려고 진나라로 유인했으나 워낙 눈치가 빠른 그는 몰래 재나라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다시 상국이 되어 정권을 잡은 맹상군은 재나라 왕위를 노리는 한편 우리 진나라를 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하니 초나라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왕께서는 진한일을 후회하시고 초나라와 혼인관계를 갖는 한편 새로이 우호관계를 맺어 양국이 함께 맹상군의 행포에 대비하실 작정이십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대세를 바로 판단하시어 부디 우리 진나라의 청을 허락하십시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초나라 경량왕은 아버지 초해왕의 원수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진나라와 우호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소양왕의 딸을 맞아 부인으로 삼았다. 초나라 경량왕도 재나라에 많은 첩자를 들여보내 맹상군이 재나라 왕위를 노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 유언비어와 동요를 믿은 재민왕은 마침내 맹상군에게 상국의 인을 빼앗고 서릅당으로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되자 문화의 빈객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풍안만 남았다. 풍안은 맹상군이 탄 수레를 몰고 제나라 도읍 임치성을 떠나 서릅당으로 향했다. 그들이 탄 수레가 서릅당 가까이 이르자 백성들이 맹상군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고 문안했다. 맹상군이 풍안에게 말한다. 지난날 선생이 나를 위해 백성들에게 큰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환대를 받는구려. 풍안은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맹상군에게 청한다. 제게 수레 한 대만 주시면 반드시 대군을 전보다 더 높은 곤자에 올려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맹상군이 풍안에게 좋은 말이 이끄는 수레 한 대와 약간의 황금을 마련해주고 묻는다. 선생은 장차 어디로 가시려오. 그러나 풍안은 일이 성공하면 자연 알게 될 것이라면서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날로 수레를 타고 서릅당을 떠난 풍안은 진나라 도읍인 함양성으로 향했다. 궁에 들어가 소양왕을 뵙고 풍안이 아랜다. 오늘날 진나라와 제나라는 공존할 수 없는 강대국이니 두 나라 중 이기는 나라가 천하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왕이 제나라를 제압하려면 제나라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맹상군을 등용해서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언비어와 동요 때문에 억울하게 추방당한 맹상군은 지금 제나라 왕을 깊이 원망하고 있을 테니 대왕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서릅당으로 사람을 보내 그를 진나라로 데려오십시오. 이 무렵 맹상군을 시기하던 승상 화리질이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반대하는 신하가 없었다. 내심 바라던 일이라 소양왕은 풍안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 분부를 내렸다. 좋은 술의 십승에 황금 일백일을 가지고 제나라 서릅당으로 가서 승상에 대한 예로서 맹상군을 모셔오라. 그러자 풍안이 아랜다. 신이 앞서 서릅당으로 돌아가서 맹상군에게 대왕의 뜻을 전하고 떠날 준비를 시키겠으니 대왕께서는 며칠 후에 수례를 보내십시오. 진나라 소양왕의 허락을 얻은 풍안은 급히 수례를 몰아 제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서릅당으로 가지 않고 임치성으로 갔다. 임치성에 당도한 풍안이 곧장 궁으로 가서 재미낭을 뱉고 아랜다. 오늘날 천하를 두고 우리 제나라와 진나라가 다투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나라가 이기는 법입니다. 신이 오다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진나라 소양왕이 맹상군을 진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좋은 술의 열숭과 황금 일백일을 서릅당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만일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등용되어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제나라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당황한 재민왕이 대책을 묻자 풍안이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진나라 사자가 서릅당에 당도하기 전에 대왕께서 먼저 맹상군을 도로 불러 상국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땅을 내린다면 맹상군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안의 말을 깊이 믿지 않았던 재민왕은 한 신하를 국경지대로 보내면서 제나라 사신이 정말 맹상군을 데리러 오는지 알아보고 보고하게 했다. 과연 진나라 쪽에서 서릅당을 향해 좋은 술애들이 줄지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그 신하는 급히 재민왕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고했다. 이에 재민왕은 곧 풍안을 불러들여 일촌호의 고우를 더 봉한다는 전지를 가지고 속히 서릅당으로 가서 상국에 대한 예로 맹상군을 데려오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맹상군은 다시 재나라 상국이 되었다. 한편 이미 맹상군이 떠난 뒤 서릅당에 당도한 진나라 사신은 헛당만 치고 되돌아갔다. 이 무려 위소왕은 한의왕과 함께 주천자의 명을 받들어 진나라를 쳤다. 이에 맞서 진나라 장수 백기는 익월당에서 크게 싸워 적병 24만 명을 죽이고 한나라 장수 공손해를 사로잡았다. 그뿐 아니라 무수 땅 300리를 점령하고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위나라로 쳐들어가서 하동 땅 400리를 빼앗았다. 진나라 소양왕은 이 승전보를 듣고 스스로 제왕이라 칭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혼자만 제왕이라 하기엔 좀 우스운 것 같아서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제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진나라 사신이 재미낭에게 진나라 소양왕의 말을 전한다. 과인은 이제부터 스스로 서재라 일컬으며 서방의 주인이 될 테니 대왕께서는 동방의 주인이 되어 동재라 칭하십시오. 즉 우리 진나라와 제나라가 천하를 똑같이 나누어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의에 재미낭은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맹상군을 불러 상의한다. 맹상군은 스스로 강한 것만 믿고 가진 행포를 다 부리는 바람에 천하 모든 나라가 다 진나라를 미워하는 실정이니 그 제의를 따르지 말라고 간했다. 그 의견을 쫓아 재미낭은 좋은 말로 거절하여 진나라 사신을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진나라에서 다시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왔다. 군사를 연합하여 조나라를 치자는 것이었다. 재미낭은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진나라 사신을 공간에 나가서 쉬게 했다. 그때 마침 연나라에서 소대가 왔다. 재미낭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묻는다. 얼마 전 진앙이 과인에게 서로 제왕의 징호를 쓰자고 제의해 왔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소대가 대답한다. 이런 일이란 미리 서둘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진앙이 혼자서 제왕이라 자칭하는 걸 구경만 하다가 과연 서방 모든 나라가 진앙을 제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거든 그때 가서 동방의 제왕으로 행세하십시오. 그와 반대로 모든 나라가 진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거든 그때는 대왕께서 그 모든 나라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치십시오. 재미낭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이번에는 진나라에서 또 사신을 보내 함께 조나라를 치자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소대가 대답한다. 애꿎은 조나라보다는 차라리 무도한 송나라를 치십시오. 조나라를 쳐서 설령 그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가까이 있는 진나라 것이 되니 재나라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나라를 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백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항 무도한 자를 쳤다는 대의명분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소대의 말대로 재미낭은 일단 제왕의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진나라 사신을 후이 대접한 후 군사를 일으킬 만한 형편이 못되어 함께 조나라를 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재미낭이 함께 제왕의 칭호를 쓰는데 동의했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 소양왕은 신명이 나서 제왕이라 자칭했다. 그러나 곧 재미낭이 제왕으로서 행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두 달 만에 집어치우고 말았다. 송강왕 어는 주연왕 41년 형인 공자 척성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송강왕은 나면서부터 용모가 툭출했는데 장성하자 키가 9척 4촌에 얼굴 넓이만도 1척 3촌이나 되었다. 게다가 눈은 큰 별처럼 빛나고 그 힘은 새로 만든 갈구리를 능히 오므리고 폈다. 송강왕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던 해 송나라 백성이 참새 둥지를 뒤져 새알 하나를 집어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참새알 속에서 새매가 나왔다. 기이한 일이라 여긴 그 백성은 송강왕에게 새매를 바쳤다. 송강왕은 태사를 불러 점을 쳐보게 했다. 태사가 점개를 뽑아 들고 아랜다. 작은 참새알에서 새매가 나왔으니 이는 약한 것이 크게 될 징조입니다. 곧 대왕께서 장차 천하폐업을 이루실 징조입니다. 송강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 후로 송강왕은 장정들을 뽑아 친히 훈련을 시켜 십만대군을 양성했다. 그리고 십만대군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쳐서 다섯 성을 빼앗고 남쪽으로 초나라를 쳐서 땅을 이백열이나 넓혔고 서쪽으로 위나라를 쳐서 두 성을 빼앗고 등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모두 차지했다. 이때부터 송나라는 다시 강대국으로 행세했다. 송강왕은 스스로 천하의 둘도 없는 영웅으로 자처하며 폐업을 성취하기 위해 조급히 서둘렀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일도 많이 하고 포항무도한 짓도 예사로 저질렀다. 어느 날 봉부의 터로 놀러 나갔던 송강왕은 뽕밭에서 뽕잎을 따는 한 부인을 보았다. 그 부인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송강왕은 그 근처에 청릉대라는 배를 쌓고 날마다 그 부인이 뽕따로 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부인이 사인 한빙이란 사람의 아내 식시라는 것을 알아낸 송강왕이 신하에게 분부한다. 한빙에게 그 아내를 과인에게 바치라고 일러라. 그 말을 듣고 한빙이 아내 식시에게 묻는다. 왕으로부터 당신을 바치라는 기별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소? 식시는 대답 대신 다음과 같은 시안수를 지어 남편에게 보였다. 남쪽 산에 새가 있는데 북쪽 산에 그물을 치네. 그러나 새가 높이 나니 그물을 친들 무엇하리? 그러나 송강왕은 단념하지 않고 무사를 시켜 식시를 강제로 끌고 오게 했다. 한빙은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칼로 자기 목을 지르고 죽었다. 송강왕이 식시를 데리고 첨능대로 올라가 말한다. 그대가 과인을 섬긴다면 왕으로 삼으리라. 그러자 식시가 종이에다 시안수를 써서 보인다. 나는 새도 짝이 있으니 봉새나 황새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첨은 천한 백성이니 송나라 왕은 싫습니다. 그래도 송강왕이 단념하지 않고 위협하자 식시가 조용히 말한다. 정 그러시다면 목욕한 후 옷이나 갈아입고 죽은 남편의 영혼에 작별을 고한 다음에 대왕을 모시겠습니다. 송강왕의 허락을 얻은 식시는 욕실에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번 절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청릉대 밑으로 몸을 던졌다. 놀란 송강왕이 대아래로 달려내려갔으나 식시는 이미 숨을 거두고 그 치마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가 메어 있었다. 마지막 소원이니 이 몸을 남편과 함께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비록 저 세상에 있을지라도 대왕의 큰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송강왕은 서로 바라만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동쪽과 서쪽에 각각 나누어 묶게 했다. 하루가 지나자 두 무덤 곁에서 신나무가 한 그루씩 자라 십여일 후에는 똑같이 삼장가량으로 컸다. 그 두 그루의 신나무는 마치 남녀가 끌어안 듯이 서로 가지를 뽑고 뒤엉키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원앙새 한 쌍이 날아와 그 가지 위에 앉아 서로 목을 비비며 슬피 울었다. 사람들은 그 원앙새가 한빙 부부의 원혼일 것이라며 두 나무를 상사수라고 이름 지었다. 송강왕은 그 후에도 포악한 짓을 많이 했으므로 신하들이 누차 가냈다. 거기에 진저리가 난 송강왕은 활과 화살을 곁에 놓아두었다가 가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다. 송강왕이 옛 폭군 거랑가 같다고 하여 모든 나라 왕들은 그를 걸송이라고 했다. 재민왕은 소대의 계책대로 송나라를 치기로 작정하고 초나라와 위나라로 사신을 보내 연합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초나라와 위나라가 쾌히 응낙하여 세나라는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 소양왕은 크게 노하여 송나라를 구원하겠다고 나섰다. 재민왕이 소대를 불러 상의한다. 진나라가 송나라를 구원하겠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소대는 어떻게 해서든 진나라 군사가 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진나라로 갔다. 소대가 소양왕을 뵙고 말한다. 제나라가 송나라를 치고 있으니 이는 대왕을 위해 축하할 일이 옵니다. 소양왕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소대에게 묻는다. 그것이 어째서 과인이 축하받을 일이란 말이오. 소대가 대답한다. 제나라가 지금 초나라와 위나라를 깨어 함께 송나라를 치고 있으나 만일 성공하면 간악한 제왕은 반드시 두 나라를 배신하고 송나라 땅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나라와 위나라는 대왕께 와서 진나라를 섬기겠다고 자정할 테니 대왕은 가만히 앉아서 두 나라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소양왕이 묻는다. 그럼 과인이 송나라를 구원한다면 어찌 되겠소? 이에 소대가 강경한 어조로 말한다. 천하 모든 나라가 다 송나라의 행포에 격분하고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송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홀로 송나라를 돕는다면 천하의 분노가 진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소양왕은 송나라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무렵 제나라 군사는 이미 송나라 경내로 들어갔다. 곧이어 초나라 군사와 위나라 군사도 도착했다. 제나라 장수 한섭, 초나라 장수 당매, 위나라 장수 망묘가 한자리에 모여 송나라 성을 칠릴에 대해 상의했다. 당매가 먼저 말한다. 송왕은 탐욕스럽고 교만한 사람이니 우리 군사가 약한 것처럼 꾸미고 유인해냅시다. 뒤이어 망묘가 의견을 말한다. 경문을 돌려 송왕의 죄악을 널리 알리고 지난날 송나라에 빼앗긴 우리 세나라 땅의 백성들에게도 총 골기할 것을 촉구합시다. 그러면 송나라 백성들도 함께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제나라 장수 한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두 분 말씀이 다 올소. 그럼 먼저 경문부터 만듭시다. 그리하여 세 장수는 송강왕의 열 가지 죄를 알리는 경문을 지어 곳곳에 붙였다. 그 경문을 보고 민심은 크게 뒤흔들렸다. 특히 지난날 세나라 땅이었던 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일제의 난을 일으켜 송나라 관리를 모조리 몰아내고 각기 자기 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세나라 연합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송나라 도읍 수양성으로 쳐들어갔다. 이에 송강왕은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나와 수양성 10리 밖에 영체를 세웠다. 제나라 장수 한섭은 하장군 여구곰에게 5천명의 군사를 주어 송군에게 싸움을 걸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송나라 군사는 나오지 않았다. 생각 끝에 여구곰은 특히 목소리가 큰 군사 5명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누거에 올라가 송군 영체를 굽어보며 송강왕을 꾸짖는 10가지 제목을 쓴 경문을 외치게 했다. 그 경문을 듣고 송강왕은 크게 노했다. 노만은 속히 나가서 제나라 군사를 무찔러라. 제나라 하장군 여구곰은 송나라 장수 노만을 맞이하여 수합을 싸우다가 병거와 병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누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송강왕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제나라 군사를 공격하게 했다. 그리하여 송나라 군사가 제나라 군영까지 육박해 들어가자 제나라 장수 한섭은 군영을 버리고 달아나 20리 밖에 이르러 영체를 내렸다. 한섭이 초나라 장수 당매와 위나라 장수 망묘에게 은밀히 계책을 일러준다. 우리는 계속 송나라 군사를 유인해 달아날 테니 두 장군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좌우로 돌아올라가 송나라 큰 영체를 무찌르도록 하오. 다음날 제나라 군사를 얕본 송강왕은 단숨에 무찔러버릴 작정으로 총공격을 개시했다. 이에 하장군 여구검이 진을 펴고 송나라 군사를 맞아 싸웠다. 송과 제 두 나라 군사는 진시부터 오시까지 30여 차례나 싸웠다. 이 싸움에서 송강왕은 제나라 장수 20여 명과 군사 100명을 죽였다. 송나라 쪽에선 장수 노만이 전사했다. 이웃호 하장군 여구검은 병고와 병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송나라 군사는 그 뒤를 쫓으며 제나라 군사가 버리고 간 병고와 무기를 죽기에 바빴다. 그때 보발군이 달려와 송강왕에게 초와 위 두 나라 군사가 수양성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송강왕은 즉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기 시작했다. 송나라 군사가 약 5리쯤 갔을 때 길가 언덕 너머에서 일지군이 나타나서 크게 외친다. 무도한 송왕은 속히 항복하라. 제나라 상장 한섭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이에 송강왕 좌우에 있던 장수 대집과 굴지고가 나가 싸웠다. 한섭은 한 칼에 굴지고를 쳐서 병과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것을 본 대직은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송강왕을 호위한 채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났다. 송강왕이 패잔병을 거느리고 돌아가자 수양성을 지키던 공손발은 급히 성문을 열고 영접해드렸다. 제 초 위 세나라 연합군이 맹렬히 수양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 재민 왕이 친위대장 왕쪽과 태사교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그 사실을 알고 송나라 군사들은 모두 낙담하여 사기를 읽고 성한 백성들은 송강왕을 원망했다. 대직이 송강왕에게 아랜다. 군사들이 사기를 읽고 민심은 변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두 성을 버리고 잠시 하남 땅으로 피신했다가 기회를 보아 다시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그날 밤 마침내 송강왕은 대직과 함께 수양성을 버리고 하남 땅으로 달아났다. 이에 공손발은 성의에 항복하는 길을 꽂고 재민 왕을 영접해드렸다. 수양성 안으로 들어간 재민 왕은 먼저 송나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송강왕을 추격하게 했다. 달아난 송강왕은 온읍 땅에 이르렀을 때 뒤쫓아온 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다. 먼저 대직이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자 송강왕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신농간이란 냇물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제나라 군사들은 곧 송강왕을 건져내서 가진 수모를 준 끝에 살해한 다음 그 목을 가지고 수양성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송나라는 제, 초, 위, 세나라 연합군에 의해 망하고 세나라는 애초에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셋으로 나누어 차지했다. 초나라와 위나라 군사가 각기 자기 나라로 떠난 후 제민왕이 군사에게 명한다. 송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다 우리 제나라 공로인데 초나라와 위나라 군사들은 염치없이 땅을 받고 떠나갔다. 속히 뒤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러버려라. 그 명대로 제나라 군사들은 초나라 군사들을 추격하여 무찌르고 마침내 초나라 회복당까지 점령했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쳐들어가서 위나라뿐만 아니라 한나라와 조나라까지 침범했다. 제나라에 배신을 당한 초나라와 위나라는 각기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친선을 맺었다. 과연 소대의 말이 들어맞았다. 소대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된 진나라 소양왕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송나라를 멸망시킨 후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진 제민왕은 신하 이유로 하여금 위, 노, 주, 세나라에 가서 자신에게 칭신하도록 전하고 제나라에 조공을 바치라고 전하게 했다. 제나라의 위세에 겁을 먹은 위, 노, 주, 세나라 왕은 각기 제나라에 가서 제민왕에게 절하고 신하로 자처했다. 이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제민왕이 말한다. 과인은 이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다. 곧 군사를 일으켜 우리 제나라와 주나라를 합병시키고 낙양에 있는 아홉 개의 소출 우리나라 임치성으로 옮겨올 생각이다. 그런 다음 과인이 천자라 일컫고 천하를 호령한다면 그 누가 감히 그 명을 어기리요. 그 말을 듣고 맹상군이 가난다. 송나라는 송강왕의 교만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송강왕을 담지 마십시오. 주왕실이 비록 미약하나 아직 천자가 계시어 모든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왕께서는 자진하여 제왕의 칭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은 다 우리 제나라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주나라를 대신하여 천하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하십니까? 이에 제민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맹상군에게 상국의 인을 내놓고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맹상군은 제나라 상국자리에서 물러나 부중으로 돌아갔다. 맹상군은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하다가 마침내 모든 문객과 함께 한밤중에 위나라로 달아났다. 그 후 맹상군은 공자무기의 부중에 몸을 의탁했다. 공자무기는 위소왕의 막내 아들로 성격이 온순한데다가 선비들을 좋아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의 문화에는 식객이 삼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 무렵 위나라의 후영이라는 한 가난한 은사가 있었다. 그의 나이 칠순으로 위나라 도읍 대량의 이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청년결백한 인물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후생이라고 존대해서 불렀다. 후생의 인격이 고결하다는 소문을 들은 공자무기가 좋은 수레에 황금 이십이를 싣고 찾아왔다. 그러나 후생은 지금껏 이유 없이 남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그 황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권할 수 없어서 황금을 도로 가지고 부중으로 돌아온 공자무기가 생각한다. 후생을 부중으로 모셔다가 크게 잔치를 벌이고 대접해야겠다. 공자무기는 집안 사람들에게 성대한 잔치 자리를 마련하라고 잃은 다음 사람을 보내어 고간대작들을 초청했다. 다음 날 고간대작들이 공자무기의 부중으로 모여들었다. 공자무기 문화의 선비들도 다 모였는데 맨 윗자리 하나가 비어있었다. 자중을 둘러보며 공자무기가 말한다. 이 상석에 앉을 손님을 모셔올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그리고 공자무기는 친히 수레를 몰고 이문으로 가서 후생에게 잔치에 참석해 주기를 청했다. 후생이 수레에 오르자 공자무기는 그를 상석에 앉힌 다음 친히 말고삐를 잡았다. 후생이 공자무기에게 말한다. 내 친구 중 주예라는 백정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잠시 들렀다 갔으면 하는데 공자께서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공자무기는 흔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를 좁은 시정으로 몰아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다. 후생은 공자무기에게 잠깐 기다리라 이른 다음 주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후생은 주예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자무기는 조금 더 답답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기다렸다. 그 표정은 오히려 온화했다. 그를 따라 말을 타고 온 수십 명의 시종자들이 하품을 하며 투덜거린다.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자기는 퍼즐러 앉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저 늙은이가 사람을 어떻게 본 거야. 그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렸다. 후생은 공자무기를 내다보았다. 공자무기의 온화한 안색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윽호 주예와 작별하고 나온 후생은 다시 수레에 올라 천연스럽게 상석에 앉았다. 공자무기는 거의 4시간 만에 후생을 모시고 부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모든 손님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을 보니 어느 큰 나라 사신이라도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손님들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부중의 수화 사람이 들어와 공자무기가 손님을 모시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기빈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오나 하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들어오는 손님을 본 즉 백발이 성성한데다 옷차림이 남루한 노인이었다. 공자무기가 놀라는 손님들에게 후생을 소개한다. 이분은 이문을 지키는 후생 선생이오. 손님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랐다. 공자무기는 정중히 읍하며 후생을 상석으로 모셨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공자무기가 친히 황금술잔에 술을 가득 달아 후생에게 바치며 축소했다. 그 술잔을 받아들고 후생이 말한다. 이몸은 이문을 지키는 학업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이몸을 청하기 위해 친히 수레를 몰고 오셨고 시정 친구집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리시게 했으나 추워도 싫어하시는 기색이 없으셨고 이처럼 기빈들이 계신 자리에서 상객으로 높이시니 저로선 가분한 대접을 받은 셈입니다. 제가 사양하지 않고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은 선비를 공경하는 공자의 높은 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윽고 잔치가 파해 기빈들이 모두 돌아가자 후생은 비로소 상석을 공자무기에게 사양하고 말한다. 비록 백정지를 하지만 주에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후 공자무기는 여러 차례 주예를 찾아갔으나 그는 변변히 담내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자무기는 조금도 고가화하지 않았다. 공자무기는 이와 같이 어진 사람에 대해 극진했으므로 제나라 맹상군은 위나라에 온 후 오직 공자무기에게 몸을 의탁했다. 조나라 평원군 조승과 친분이 두터웠던 맹상군은 공자무기에게 그를 소개했다. 그 후로 공자무기와 평원군 사이엔 끊임없이 서신이 오갔다. 그러다 공자무기의 친누이와 평원군 조승이 결혼했다. 그 바람에 위나라와 조나라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맹상군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얼마 후 맹상군은 위나라 상국이 되었다. 한편 재미낭은 맹상군이 위나라로 가버린 후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그 무렵 제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비 대신 피가 쏟아지는가 하면 땅이 몇 길씩 갈라지며 물이 솟았다. 또 국경지대의 관문에서 곡성이 진동했는데 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심이 크게 흔들려 곳곳에 유언비어가 퍼졌다. 대부 호언과 증거가 재미낭에게 맹상군을 불러들이도록 가냈다. 그러나 재미낭은 크게 노해 호언과 증거를 죽이고 그 시체를 시정에 내걸었다. 이에 왕족과 태사교 등 빼어난 신하들은 병을 핑계하여 벼슬을 내놓고 시골로 내려갔다. 전국시대 사군자 맹상군 295년간 이어오던 중국의 춘추시대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38년에 불과했고 전국시대로 이어진 254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던 시기도 89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무슨 전투에서 몇십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살벌한 시대에는 유력한 인재를 많이 거느린 유력자가 정치를 끌어나가게 되는데 유력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조력을 하는 인재들을 식객 또는 문객이라 하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제나라 왕족의 후예지만 노비의 몸에서 서자로 태어나 버려졌던 맹상군은 정승의 반열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5월 5일 단호일에 태어난 아이의 키가 문설주 높이만큼 자라면 반드시 집안에 우한이 생기게 된다는 그 지역 전설 때문에 맹상군은 장성할 때까지 부친 몰래 모친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처음 부친을 대면했을 때 맹상군은 사람의 운명은 문설주가 아닌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문설주를 높이면 집안에 우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맹상군은 천하의 문인과 협객을 무려 3천명씩이나 초청했으며 보통 천명 이상의 식객이 맹상군의 집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맹상군은 식객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병풍 뒤에서 석이가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두게 하였습니다. 식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했고 식객이 고향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미리 확보한 인적사항을 활용해 일찌감치 그의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식객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식객들은 이처럼 인간적이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맹상군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맹상군이 거둔 식객의 수도 엄청나지만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식객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식객은 신분이 낮으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죄를 짓고 도망쳐온 자 등 다양하였고 이는 맹상군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유래된 개명구도를 보더라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미낭은 초나라와 진나라가 맹상군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에 속아 맹상군을 파면하고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평소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식객이었던 풍한이 맹상군에게 교활한 토끼는 도망갈 꿀을 세게 만든다고 하며 맹상군의 거취를 고향인 서릅당뿐만 아니라 재나라와 진나라의 정승자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맹상군을 영입하지 못하면 차라리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던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스카우트하도록 만들고 재나라 왕에게는 자칫 인재 맹상군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줄타기를 하면서 결국 재나라 민왕이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맹상군을 정승으로 복귀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